지금 곳에 따라 눈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고요. 부산과 그 밖의 경남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는 내일 새벽이면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중부 내륙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기질은 무척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큰 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진주와 거창은 영하 1도, 합천은 0도까지 껌충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도, 거제는 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중부경남의 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4도, 양산은 1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맑겠고요. 당분간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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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